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보라색 깻잎이라 불리는 차조기 효능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자소엽이라고도 하죠. 지금 보니까 뎁쌀이하고 같이 자라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차조기는 깻잎과 같은 꼴불가의 한해사리풀로 여름에는 잎과 줄기를 사용하고 가을에는 열매와 뿌리를 채취합니다. 원래 중국이 원산지지만 생명력이 좋아서 우리나라 들력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잘 자랍니다. 차조기는 이브 뒷면이 자줏빛이구요. 주름이 있으며 냄새가 상당히 향기롭습니다. 들깻잎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향이 다르며 입을 날것으로 먹을 수 있고 생선이나 고기와 함께 국을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식집에서 생선회를 먹을 때 같이 내오는 들깻잎은 원래 차조기 입을 써야 오른데요. 모양이 들깻잎과 비슷하다고 해서 대부분 따라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깻잎 맛있죠. 동의보감에서는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해서 우리 몸은 냉기를 없애주고 찬 기운으로 생기는 감기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치 밑이 그득하거나 설사를 할 때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 먹으면 좋구요. 몸이 차거나 한기를 싫어할 때 기침이 나오고 가리가 나올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차조기를 한양명으로 자소라고 하는데 입, 줄기, 씨앗을 모두 약재로 사용합니다. 효는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항암 효과 및 면역력 강화입니다. 차조기에는 디터핀, 올레알롤산, 프리알데이드, 시리알데이든과 같은 성문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문들은 노즈마리, 세이지와 같은 식물에도 발견되는 물질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피부암, 폐암, 대장암 등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한 차조기에는 EPA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크게 떨어진 면역력을 정상치까지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염증 개선에 도움을 주어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기침, 가래, 만성기관지염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임상실험 결과 차조기를 다려서 만성기관지염 환자 552명에게 투여한 결과 77%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식욕이 증가되었다고 대답한 환자가 많았구요. 전보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대답한 환자도 많았습니다. 또한 보통 사마귀를 가진 환자에게 매일 한번씩 신선한 차조기를 15분 동안 마찰하고 나서 붕대로 사마귀에 있더니 20명의 환자가 6번 치료로 사마귀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세번째 시신경을 보호해줍니다. 농내장에 있는 분들은 차조기를 가까이 하셔야겠습니다. 차조기 추출물이 시신경세포 3일을 억제해 시력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한국식품영양과학지에 게재되었는데요. 공동연구팀은 우리나라 장생허브인 차조기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영후한 결과 차조기 물추출물이 농내장의 주요 원인인 시신경세포 3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경세포에 차조기 추출물을 전처리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유도한 결과 세포 3혈의 정도가 75% 이상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조기는 농내장뿐만 아니라 차조기에 풍부한 베타카루틴 성분은 눈후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개선해주며 결막염이나 안구 곤욕증 등과 같은 안과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번째 탈모 예방입니다. 얇은 지갑보다 더 남자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탈모는 팔파란 20대도 한순간 아저씨로 만들어버린 질병인데요. MBN 엄지의 제왕에서 스스로 탈모를 극복하고 20년간 용구 끝에 발견한 비결이 방송되었습니다. 못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비법은 차조기, 어성초, 녹차를 이용하여 발모차와 발모팩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먼저 자소협은 모발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며 어성초는 모낭충의 본식을 억제하고 염증성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녹차, 녹차입에는 폴리페놀, 카테기 성분이 탈모를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소협과 어성초, 녹차입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발모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발모차와 발모팩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탈모를 극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26세의 탈모로 앞머리가 거의 없으셨는데 지금은 머리숱이 아주 풍성해지셨고요. 또 다른 남성분과 여성분은 정수리 부분에 머리숱이 거의 없으셨는데 현재는 저도 부러울 정도로 머리카락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올려주고 싶은데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발모차와 발모팩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설명란에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차조기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효작용을 촉진시켜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붓기 제거는 물론이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고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 니노렌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과 같은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차조기만 단독으로 사용할 방법인데요. 먼저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차조기 3-5g을 뜨거운 물에 붓고 녹차 우려낸 후 하루에 종이컵으로 한두 잔 드시거나 또 물 2리터에 차조기, 말린 차조기죠. 한 움큼 넣고 우려내어 드시면 됩니다. 술로 담가서 드실 때는 차조기 200g을 1.8리터의 소주에 넣고 선언한 곳에서 3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걸러낸 맑은 술에 볼꿀 200g을 넣고 10일에서 20일 동안 두면 완성입니다. 부작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조기는 독성이 없어 특별히 알려진 부작용은 없지만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침후분비를 감소시키고 입을 마르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이에요. 또 초기 감기에는 효과가 좋지만 감기로 인해서 몸이 약해져 있거나 열이 나는 상태에서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차조기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또 차조기에는 철분 성분이 풍부하여 빈혈과 어지러움증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